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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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들 산책해서 모델료받아 왔는데 더워하는 것 같아요. 혓바닥 내리고 아들도 지금 죽을 맛이 없는데 물이라도 먹이고 그래 물을 많이 먹었어요 물은 뭐 저기 많이 들어다니게 왜냐면 아무 물이나 먹으면 그래도 내가 사람이 많을게 짓지는 않았네 사람 없는데 한 번씩 부탁하고 막 하는데 이뻐 보이네 아가씨가 몰래드라고 손에 좀 100개로 전하잖아요 암탈이 많지 100개로 전하잖아요 소원 들어주세요 약속으로 들어주세요 약속으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